여러분 이보영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씨와 파트너가 될 커플이 될 사람은 이보영 씨와 파트너가 될 사람 자 번호가 나왔는데요. 확인했습니다. 이보영 씨의 파트너는 지석진 씨입니다. 지석진 씨입니다. 지석진 씨입니다. 이거뭐야? 이거뭐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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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뭐야? 형? 이거뭐야? 여기는 되게 느끼지만 그쪽은 지금 아 번호 씨 어떻게 해요? 대충 오래 살아봐. 파이팅! 번호 씨 파이팅! 나 소리 많이 들어도 돼요? 아 번호 씨 누구랑 댔어요? 저 지석진 씨랑. 야. 지석진 형. 지석진 형. 나 잠깐만. 나 그냥 지우 씨랑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김종국 빨리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 커플 첫 번째. 세 번째 커플의 첫 번째 주인공은 이광수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광수 씨의 파트너가 될 사람은 확인했습니다. 바로 김종국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김종국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김종국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명 네 번째 커플을 뽑는데요. 반길이십니다. 축하합니다. 나머지 볼은 이 먼저 커플이 된 사람 이름들 다 공을 다 제거한 후에 계속해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내 꺼내도 하나밖에 안 올 수 있는 거. 순례하고 싶어서. 어느 수준이야. 순례하고 싶어서. 많이 순례하고 싶어서. 너무 많이. 복수의 이 진짜 이 분노의 어떤 나의 느낌이 있다니까. 소지 분들의 공을 다 빼고 나니까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골이 남아 있는데 자 쉽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자 나왔는데요. 자 확인했습니다. 자 네 번째 커플 마지막 주인공은 이상현 씨입니다. 이상현 씨입니다. 야 우리는 어디 갈 필요도 없네. 오케이. 야 운동할 거 빨리 내라. 나 오늘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이들 보여줄게.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자 방울을 달고. 우리 순례가 성격하기 전까지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커플 숨바꼭질 스타트. 숨는 게 최고야. 날씨도 좋네. 깜짝이야. 왜 이렇게 놀래요. 카메라 감독님만 보면 놀래네. 제가 잘 놀래요. 달리기 잘해요? 달리기는 잘하는데. 이거 왜냐면 걸리면 거의 뜯긴다고 봐야 돼. 지구력이 없어요. 왜요 막으셔야죠. 아니. 뛰어내서 이거 치면 그냥.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도로! 머리카락 보인다. 할거야! 할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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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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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무조건 뛰어 나이자 야! 야! 잡아! 잡아! 오빠... 나 여기 너무 무서워 야 손을 이렇게 뒤로 딱 아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로도 못 오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바로 뛰었잖아 야! 네가 거기서 아닌데? 어